안녕하세요. 냉장고 청소하다가 1년 된 땅콩인데, 생땅콩이 있어서 한 몇 알을 이렇게 화분에다가 며칠 전에 이렇게 심어 봤거든요. 근데 싹이 텄어요. 어머 신기해. 이런거 처음 보거든요. 서울에서만 살아가지고, 요런 분위기를 잘 모르고 살아왔는데 너무 예쁜거 있죠. 땅콩 아시죠? 땅콩이 요렇게 싹이 났어요. 이게 일주일 됐나? 이렇게 심어놓은 날짜를 좀 적어놓을걸. 그냥 별생각 없이 이렇게 화분에다가 심어놨는데 엄청 저는 이게 신기해요. 너무 예쁘다. 어떻게 요렇게 싹이 나요? 너무 예쁘죠? 요거는 고추, 고추씨, 고추 사먹고, 고추씨를 갖다 그냥 이렇게 화분에다 심어놨는데, 지금 때는 아니지만, 그냥 요렇게 싹 나는거 보려고 요거는 벌레가 먹었네요. 저기 뒤에도 땅콩이 요렇게 났어요. 저것도 지금 싹이 나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요거 보이시죠? 너무 신기해. 딴딴한 껍질을 어떻게 깨고서 요렇게 나올 수 있을까? 이쁘다. 김포에 사는 오빠가 주말농장 하면서 땅콩 심었다고 갖다 놨던게 1년 된 거거든요. 와 되게 웃긴다. 아우 신기해. 예쁘지요? 너무 예쁘다. 요건 좀 많이, 이파리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또 며칠 있다 한번 봐야 되겠어요. 얼마나 자랄까? 엄청 신기해요. 감사합니다. ,,,,,,,,,,,,,,,,,,,,,,,,,,,,,,. ,,,,,,,,,,,,,,,,,,,,. ,,,,,, 15,,,,,,,,,,,,,,,, 감사합니다.